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신진을 벗어났었을 때 작가가 주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뭐 잘하는 분야가 아니기도 하고 저도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요즘에 또 굉장히 급변하게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게 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입에 닳도록 얘기를 했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온라인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오면서 조금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면들도 있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힘들어하는 상황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실은 작가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찾아주는 곳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죠. 물론 처음부터 잘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개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을 합리화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처음에 좀 너무 안 됐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기회가 오면 굉장히 넙죽넙죽 잘 받아먹으려고 받아먹는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러려고 하는데 처음에 너무 잘 됐다가 좀 나중에 어중간하게 안 되면 마인드가 처음에 살짝 너무 높아져 있어가지고 좀 잘 안 됐을 때를 이렇게 뭔가 적응을 하지 못하는 연예인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작가들도 뭐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작가를 초반에 했었을 때는 많은 작가분들이 가끔씩 그런 실수도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연히 작품이 안 팔릴 거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계약을 여기저기다가 이중으로 걸어놓거나 하더라도 갤러리에서 신경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초반에는. 이 작가가 그렇게 막 계약을 했으면 물론 이제 그 작가한테 관심이 많은 곳이겠지만 다른 데랑 계약을 했는지 뭐가 이렇게 두드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중계약이 문제가 돼가지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기는 하죠. 사실 초반에는 내가 뭘 하든지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사실은 처음에 가장 큰 문제점이기는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어느 정도 작가 활동을 조금 하시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갤러리스트들의 생각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작가들이랑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갤러리스트,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가장 제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는 갤러리스트들에게는 자기들 작가가 재산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가 리스트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비판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작가가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랄까 남들에게 공유된다라거나 하는 게 당연히 이렇게 그거를 보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작가가 여기서 중간에서 처신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거는 작품이 겹치면 안 되는 문제라든가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었던 가끔씩 신진 작가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여기에 전시에다 작품을 내고 그다음 전시에다가 똑같은 작품을 리스트를 내요. 왜냐? 어차피 이 작품은 안 팔릴 테니까 팔린다라는 일이 이렇게 거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올려놓는다고 해서 딱히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오프라인 갤러리들을 할 때는 사실은 작품 자체가 직접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게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혼동될 일들이 잘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초반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오픈 갤러리나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픈 갤러리에다가 그림을 올려놨는데 오프라인 갤러리들에서 작품이 겹치는 거를 좀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죠. 요즘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온라인 갤러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영어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제가 입에 달토록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빚어지면서 실제로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랄까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같이 원래 일을 했었던 해외 갤러리들 말고 국내에서 한국분들이 하시는 해외 온라인 갤러리라고 해야 되나 오프라인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아트페어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은 원래 해외 갤러리를 가지고 계신 한국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작품이 팔리는 것도 아주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저의 작품 판매 비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 그 정도였지 않았을까 싶은데 최근 들어서는 제 작품 판매되는 비중이 국내보다 해외가 거의 한 3분의 1에서 아니면 거의 한 40%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작가들이 옛날보다는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쉬워진 시대이기도 하고 조금 더 평가를 받기가 좋아진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커스터머들이 굉장히 똑똑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3개 이상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작가가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관리가 안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모든 전시들이 이번에 키아프도 마찬가지였죠. 온라인을 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도치 않게 저는 그냥 아트페어를 나가기로 했었을 뿐인데 온라인 플랫폼 작업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만약에 구글에서 제 이름을 치면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제 작품 가격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 사이트랑 이 사이트랑 조금 다르다라든가 아니면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겪는 경우는 제가 작품이 전시가 있거나 아니면 전시도 지금 되게 많잖아요. 전시도 많고 어디 묶여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이거를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전부 다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있지 않으니까 때마다 신경을 쓰면 됐는데 이제 하루하루 제가 어디 올라와 있는 작품이나 뭐든지를 굉장히 칼같이 그리고 작품들이 아무튼 겹쳐지면 안 되는데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겹쳐지지 않는 일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갤러리스트 분들이 근데 이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왜 그거 가지고 예민하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작가는 자기 작품이 재산이라고 하면 갤러리스트 분들도 자기 작품이 재산이긴 할 텐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갤러리스트 분들은 작가가 자기 재산인 거예요. 그 갤러리에 가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갤러리를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갤러리에는 어떤 작가군이 있다. 아니면 어떤 느낌의 작가군들이 있다. 그래서 그 갤러리스트가 작품을 보는 눈은 좀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작가를 발굴했고 선점했고 했던 거는 나의 이제 안목이고 그 갤러리스트의 아이덴티티라는 얘기죠. 그걸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존중을 해줘야 되고 일단은 저는 초반에 굉장히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저를 이렇게 픽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도 아시아만을 타겟으로 하는 일본에서 만든 온라인 플랫폼인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계속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냥 계속 무시를 하다가 계속 연락이 와서 좀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꽤 진지한 것 같은 거예요. 진지한 것 같고 시스템도 나름 잘 갖추고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요청이 계속 오니까 알겠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그 사이트에다가 작업은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제가 이제 약간은 제가 혼자서 작업을 컨트롤하기가 한계에 거의 다다른 것 같은데 거기까지 하면 이제 제 자신의 능력을 좀 오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진짜 매니저가 진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일은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도 좀 돼야 되고 내 작품을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고 뭐 그려야 되는데 이게 또 작가가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페이 문제를 떠나서 출근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하루 종일 뭐랄까 매달려 있지는 않고 투잡으로 해도 되지만 이상하게 24시간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24시간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오니까 24시간 연락이 와요. 그런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답해야 돼서 맨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일을 처리를 하고 아무튼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로는 좀 이해하시기가 충분히 이해하시기는 좀 부족하고 뭐 이게 징징된다라기보다는 갑자기 이런 사태가 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런 일들을 겪는 분들도 계시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예 작가 초기 할 때부터 아니면 좀 그거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안일하게 생각해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좀 자주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이걸 다 못하다 보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가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작가들이 이거 판매됐거나 그렇게 표시를 해놓지 않았는데 이제 고객이랑 딜까지 다 해놓고 물어보니까 그거 판매됐는데요. 그렇게 돼서 이제 갤러리에서 되게 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나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저한테 갑자기 너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언택트가 굉장히 일상화가 되면서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저한테 좋은 일이긴 해요. 해외 활동의 비중이 제가 올해 오프라인 해외 일정은 굉장히 많이 캔슬이 됐지만 해외에서 온라인 일이 그만큼 많아졌고 그만큼 성과도 생겨났고 그리고 이제는 그쪽에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좀 이거는 자만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찾아보는 사람도 많고 이제는 좀 정교하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사이트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사이트에는 왜 이렇게 올라와 있냐? 자료 올리는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이즈 같은 거 잘못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제 가끔씩 제가 면밀히 보지 않으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또 내가 한 군데에 전속으로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는 거는 나의 방향성과는 그렇게 맞지는 않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이상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끝까지 자책할 수 있다면 괜찮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저한테 전속하자는 데가 있지도 않았고 저는 그렇게 좀 많은 곳들과 이렇게 함께 공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온라인 시대가 갑자기 급변화가 되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복잡해 온라인인데 쉽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작품을 직접 보내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작품은 저한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디 이 작품은 어디 묶여있고 이 작품은 어디 온라인 전시에 나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튼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작가 초기에 생각했었을 때는 이렇게 찾는 데가 많고 어떻게 보면 나를 가지고 이제 좀 뭐랄까 싸우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처신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되게 잘 나가던 연예인이 잘 안 나가서 방송에 안 나와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약 문제가 얽혀가지고 그 소송이 안 풀려가지고 활동을 못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잊혀져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작가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던 전속계약이 약간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약간 그러한 경우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냥 잘하면 되는 문제인데 머리가 아프다. 골치가 너무 아파졌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앞으로 온라인은 무조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작가들이 그렇게 하면 활동하기가 좋다라고 해서 제 말대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생각지 못한 그러한 변수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그나마 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오픈 갤러리 같은 데가 사실은 가장 편한 게 저는 오픈 갤러리 담당자분들이랑 이렇게 전화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본 모든 사이트 중에서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좀 이렇게 해주면 제발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가면 해외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아직 오픈 갤러리 외에는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일일이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오픈 갤러리는 좀 되게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좀 그렇게 변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아주 거대한 것들이 뭔가 더 거대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가들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이제 갤러리스트 분들은 사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빨리 선점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만나는 갤러리스트 분들마다 지금 빨리 하셔서 빨리 선점을 해야 된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간단히 될 문제는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갤러리스트나 작가나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제발 이런 영상 할 때마다 제발 그런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좀 자료 정리나 그런 거를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갤러리에서도 너는 참 연락을 참 빨리빨리 잘 받는다. 답변도 빠르고 그런 편인데 그러니까 그런 저도 자료 정리도 되게 잘하는 작가 중에서는 그래도 진짜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 저도 약간 요즘에 좀 복잡하다. 갑자기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이 나는 얘기는 아니고 약간 요즘에 사실 진짜 너무 피곤하거든요. 잠을 못 자고 있어서 맨날 일이 많아서 이제 새벽에 자는데 거의 아침에 항상 전화를 받으면서 깨요. 몇 년째 이런 일들이 항상 반복이 반복이죠. 반복인데 매니저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들기도 하는데 그럼 매니저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그것도 좀 애매해요. 또 그런 문제도 있죠. 매니저를 했다가 매니저가 있어요. 내가 전속이 있고 매니저가 있어서 다 일임을 했었는데 만약에 나중에 매니저가 없어지면 내가 또 이런 일을 혼자서 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그게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런데 그것도 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회사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전속이 되면 관리해주는 매니저가 생기는 그런 매니저가 아니라 아예 그냥 매니지먼트만 해주는 아트 매니지먼트만 해주는 데도 있다라고 제가 외국에는 그런 게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속이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영어 실력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거 제목을 어떻게 하지? 뭔가 한방에 이렇게 이해될 만한 제목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주절주절하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석을 아주 풍성하고 다들 시골에 내려가시지는 못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